은수씨가 보자면 봐야죠 했던 말. 일부러 그러신 거죠? 미안합니다.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상황이 좀. 괜찮아요. 다만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같이 있어드릴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 둘이 하는 첫 저녁 식사예요. 이거 맛있는 걸로 드세요. 제가 오늘 대접할게요. 아 아닙니다. 어제 우주 데리고 미술대회 다녀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당연히 제가 대접해야죠. 그러면 저는 그럼 밥 말고 다른 걸로 대접해도 될까요? 다른 거라뇨? 아 저 이거 못하는데요. 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또 스트레스 푸는데 또 이것만큼 최고도 없어요. 그래도 여기는 좀. 아까 그러셨잖아요. 은수씨 하고 싶은 거 합시다. 아 그거야. 그럼 은수씨 혼자 타고 오세요.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머 저긴가 보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우와! 첫눈에 바라고 할수 없었어. 이제야 알게 됐을까 난. 그대나서요. 하늘을 내게 주신 손을 주만 선물이겠죠 그대가 말이에요 두근두근 내 맘 느끼기 싫어 한 걸음 뒤에서 그댈 바라줘 하늘에서 내려준 이 선물 같은 날 가만히 다가온 봄 밑으로